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제 친구가 한 5년 6년만에 연락이 와 가지고 부동산 일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일 자기도 좀 관심이 있는데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친구 말고도 부동산 일에 관심이 있으나 주변에 마땅히 하는 사람이 없으면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 없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건 많은데 어떻게 아 이게 좀 애매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부동산 일을 한지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부동산 제 생각에 부동산 10년 20년 하신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일한 기간이 뭐 절대 저는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선배님들도 워낙 많으시고 그리고 또 기간이 무조건 중요하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봤냐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현재 부동산 일을 하시거나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추가적으로 조언을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랑 친구랑 했던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애기들이 몇 살이야? 10살, 5살 그럼 만약에 너가 수입이 없어도 응응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돌아가? 그게 문제인 거야 왜? 나도 같이 생계형이라서 응 그러니까 솔직히 너도 성랑이한테 잠깐 들었는데 응 너도 그거를 하면서 거의 1년 정도는 수입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다며 응 난 있었지 근데 아 그래? 응 난 잘했지 아이씨 짜증나 그러니까 근데 나는 원래 좀 말을 좀 하는 편이었잖아 그렇지 말 잘하잖아 이 일을 하면서 열의 일곱은 200 못 벌어 응 처음에 처음 기준 응응 열의 일곱은 200을 못 벌고 응응 그 열의 일곱은 또 1년 안으로 관둬어 응 근데 한두 명, 두세 명만이 이제 뭐 한 200, 300 정도 벌고 응 이제 소수가 이제 그 이상 벌지 근데 응 뭘 하냐에 따라 달라 부동산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원룸 이런 걸로 하냐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하냐 상가 분양 같은 건 어때? 상가는 하지 마 못해 아 그건 아니야? 응 상가는 그냥 뭐 그 인터넷에 뭐 돈 많이 벌 수 있다 뭐 한 건 하면 얼마다 이거잖아 우리 집 주변에 많더라 그러니까 그게 신도시 옆이라서 그러니까 다 그거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잘 벌면 응 지들 아는 사람 뽑지 뭐하러 모르는 사람 뽑겠어 그냥 고생만 하는 거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 그런 거야 가도 잘 못할 거야 아 물론 고수득을 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그렇게 고수액을 바로 내기에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거의 열의 아홉은 쉽지 않다 그러면 뭐 거의 어려운 거라고 봐야겠죠 아파트나 뭐 원룸이나 뭐 그런 걸로 물어볼 줄 알았는데 상가 분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야 그거는 아니다 물론 상가 분양 일이 안 좋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어 제가 그 친구한테 그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친구가 경험도 없고 주변에 누가 하는 사람이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광고에 고수익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제가 상가 분양을 제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경기도에서 맨 처음 부동산 일을 할 때 상가 분양을 하셨던 실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직원분이 그 저희 사무실에 자주 놀러 왔었어요 자주 놀러 와서 이제 하는 소리를 들었 들은 얘기가 전부이긴 합니다만 어 일단 분양 자체가 일단 어렵고 또 상가 분양은 또 더욱더 어려워요 그리고 아마 초보들은 이런 이제 곧 날씨가 춥잖아요 뭐 특히 뭐 경기도에 뭐 신도시 같은데 그런 데 가면 파라솔이나 컨테이너 하나 하고 뭐 고객들 뭐 유치하고 이런 일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정말 맨땅에 헤딩인 영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제 상가 분양을 해보신 분들이 더 혹시 전문적으로 아신다면 뭐 댓글로 달아주면 더 어 감사할 것 같아요 만약에 월급 재면은 그래도 해볼 만한데 어 대부분은 비율제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매출을 계약을 시키고 뭐 매출을 띄워서 거기에 이제 비율로 뭐 5대5면 5대5 6대4 뭐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눠가는게 대부분이라 일단 나눠가질 뭔가 매출이 있어야 수입이 생기겠죠 근데 그게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을 한 부동산만 생각을 하니까 야 저 부동산 나 방 3개 보여주고 수수료 뭐 20만원 벌어가네 야 쉽네 하루만에 20만원 벌어 이러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아 좀 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부동산은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네 군데 다섯 군데를 그렇게 지나쳐왔다 하면 어 그 전에 부동산들은 돈을 아예 못 벌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손님들은 자기가 계약한 부동산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동산만 생각하면 쉽죠 손님 오면은 무조건 계약이고 무조건 수수료 받고 이렇는데 근데 계약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훨씬 아마 확률적으로 50% 이상 확률이신 분 아마 거의 없을걸요 거의 아마 50 손님 확률 높아야 아마 30% 정도 될 겁니다 높아야 30% 제 기준으로 높아야 30% 안 좋은 사람은 10%도 안됩니다 10명 손님 보여줘도 하나도 계약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신 분들도 비싼 막 한 10억 넘어가는 아파트나 건물이나 빌딩이나 이런걸 하면은 열의 한 명만 해도 1년 동안 뭐 놀고 먹을 정도의 수수료가 벌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누가 초보자한테 그걸 하냐고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일단 원룸 그 500에 30짜리 계약 하나 하는 것도 그 500에 30이지만 방을 많이 따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내가 계약한 내가 월세가 좀 저렴하게 할 거라고 아무 망이나 계약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내가 본집 중에서 제일 괜찮은 집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손님이 나 나 나 포함해서 A B C D 부동산에 들렸으면 이 네 사람이 보여줬던 방보다 내가 보여준 방에 더 좋아야 나랑 계약을 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다 나는 뭐 시간 낭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 돈을 못 버는 그런 좋은 경험을 좋은 경험만 하다가 어 퇴사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친구가 가장 큰게 매달 수입이 없으면은 좀 생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아 그러면 아예 부동산 일단은 하지 말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니가 한 세네달 정도 수입이 없더라도 집안 생활이 충분히 될 때 만약에 아이가 없었으면 그래 뭐 카드로 좀 한 두세달 버티고 한번 해봐 해보면 되겠지 하겠지만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는 얘기 못했고 또 제가 지역이 또 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도와줄 수도 없고 제코가 석자입니다 저도 그래서 딱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준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도와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월급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월급제로 뽑는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아마 있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해서 뭐 200만원 월급을 주는 부동산을 정말 운 좋게 처음에 그런 데 입사를 했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일을 하다보면 알잖아요 내가 매출을 200 이상을 띄우면서 200을 받으면 그래도 맘 편히 다니는데 내가 매출 띄우는 건 30만원 20만원 50만원인데 월급을 200만원 받으면 아마 스스로가 그냥 관 둘걸요 짧은 짧은 제 경험으로 아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이 일은 영업직입니다 영업직 100% 아까 말했던 특수한 그렇게 월급을 주는 경우 말고 그런 경우는 사실 너무 극소수르기 때문에 좀 빼야될 것 같고 영업직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물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밥값이라든지 기름값에서 얼마 챙겨주고 뭐 몇십만원 챙겨주고 뭐 나머지는 뭐 인센티브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6대4로 비유를 할 거를 5대5로 하자 아니면 반대로 4대6으로 하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가 좋다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영업직이기 때문에 어 내가 사람 만나는 걸 조금 새로운 사람 친한 친구랑 아 나 말 잘해 친한 친구랑 말은 아무나 잘합니다 그건 말고 낯선 사람 처음 본 사람하고 말을 무조건 잘해야 되는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안하고 방 너무 좋은 거 보여주면 계약하는데 방 너무 좋은 거 보여주려면 내가 방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단기간에 될 순 없잖아요 그쵸 그게 몇 달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원룸 기준입니다 아파트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상가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좀 낯가림이 심하다 하신 분들은 추천을 안 드린다기보다 고생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낯가림이 심하신 분도 그거를 이겨내고 성격이 변화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나 처음부터 그 성격이 확 빠르게 바뀔 순 없기 때문에 똑같이 10명의 부동산 일을 한다면 제가 경험했던 건 그래도 한 70% 정도는 관둡니다 한 2년 안으로 왜 왜 관둘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에요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뭘까요 계약을 못하니까 계약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약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방이 많이 없거나 아는 뭐 집이 많이 없거나 손님이 많이 없거나 그리고 하나 방도 좋고 손님도 많은데 내가 어 적성에 안 맞아서 이 아마 세 가지로 크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에 7명 정도는 한 2년 안으로 관두지 않나 야 나도 방 계약할 때 보니까 한 방 한 4개 보여주고 나 거기서 계약을 했거든 그 부동산에서 4개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수수료 그때 한 50만원인가 냈는데 야 그 정도면은 나도 한 4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4개 보여주면 되는데 그래서 야 너가 그 부동산에서 4개를 봤잖아 어 그럼 그 부동산 말고 그 전에 다른 부동산들은 안 갔었어? 갔었어 몇 군데 갔었어? 한 여섯 군데? 어 그러면 너가 그 여섯 군데 부동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그렇게 말할 거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부동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내가 3, 4달 동안 수입이 제로여도 에이 뭐 100만원은 벌겠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1년 동안 하신 분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한 달 동안 일해도 수입이 뭐 30만원 20만원 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가 수입이 없어도 3, 4달 동안은 버틸 수 있다 하신 분들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3, 4달 동안 버틸 힘은 없지만 난 정말 말도 잘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말도 잘하고 굉장히 나는 시작하자마자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정말 방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할 자신이 있다 한다면 꼭 3, 4달 동안 수입이 없으면 못 버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좀 시도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너가 정말로 하고 싶다면 굳이 하고 싶다면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로 월급제인 부동산을 네가 찾아보고 근데 이거는 아마 현실적으로 많이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역 근처 지하철 역 근처 유동인구가 많은 부동산으로 이왕이면 가라 네가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동산에서 사람을 뽑아야 가능하겠지만 이왕이면 가라 사실 요즘은 뭐 역 근처보다 다 인터넷 광고 보고 이렇게 손님이 오기 때문에 사실 역 근처의 부동산의 메리트가 많이 줄긴 했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 들어가는 신입이 블로그를 한다고 해서 블로그가 처음부터 막 활성화가 되겠어요? 뭐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처음 영상 한두 개 올린다고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보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다른 직방이나 다방이나 이런 부동산 어플에 방을 올리면 바로바로 효과가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광고를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아직까지도 역 근처에 있으면 그냥 광고 안 보고 걸어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돈을 벌려면 아까 말했지만 방을 많이 알거나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방을 많이 알 수는 없잖아요 처음 시작하는데 그럼 손님이라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엄청나게 지원해주는 곳 아니면 걸어서 들어오는 손님이 많은 곳 근데 광고를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곳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방을 내가 알아야 괜찮은 방을 알아야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은 방을 많이 알기는 조금 어렵죠 물론 사무실에서 이 방이라 저 방이라 알려줄 순 있겠지만 전세 일반 원룸 투룸 전세 월세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분들은 테크트리가 원룸 투룸을 하면서 이제 원룸 투룸 건물을 이제 중개하는 이제 그런 아마 테크트리로 타고 뭐 상가만 전문으로 하시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상가만 전문으로 그리고 어디 이제 공장단지 가면 공장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도 많고 또 토지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도 많고 빌라 분양만 전문으로 하는 뭐 부동산도 뭐 빌라 매매나 빌라 그런 거 하는 거 있고 아파트만 하는 또 부동산들이 있고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한 부동산의 그런 주력으로 뭘 하냐에 따라서 많이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뭐 하는 일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했던 손님들의 비율 뭐 계약 비율이라든지 뭐 연령제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지역마다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가 말한 답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선배님들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면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